엠카 완료. 오늘은 뭔가 유독 더 힘든 날이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라이언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힘이 나가지고 더 하게 되니까 끝나고 나서 폭풍이, 폭풍이 세게 와. 다리 쥐날 뻔했어요. 와 나 진짜 다리에 계단 내려오는데 후들후들골 도중부통. 장난 아니야. 오늘 진짜 열심히 쳤습니다. 진짜 열심히 쳤지만 오늘 또 풀캠이랑 또 나이 유전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속도에 올라져 있었어요. 너무 못 봤어. 너무 못 봤어. 예쁘게 보이려고 라이언들이 이렇게. 맞아요. 핑크색이 지나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직캠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했어요. 오늘 끝까지 풀텐션으로 했어요. 그럼 됐죠. 쑨지 씨의 도움으로 제가 풀텐션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쑨지 씨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쑨지 씨 감사합니다.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쑨지 씨 오늘 의상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장도 멋있다. 뜨거운 퐁. 사나이들의 뜨거운 퐁.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한글자막 by 한효정